지구과학 토요일 2018년 7월 학력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부터 다까지 섞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. 지금 기반암을 기준으로 해서 B가 쌓이고 A가 쌓인 다음에 점점점 압축에 의해서 지금 다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죠. 그리고 여기 있던 물질이 침전이 되면서 물이 증발을 합니다. 그 결과 암염이 만들어졌다. 이것은 화학적 퇴적암에 말하는 거죠. 화학적 퇴적암. 퇴까지 쓸게요. 자, 퇴적암에 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기억부터 보죠. A층에서는 염리, 염리는 변성암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. 변성작용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죠. 자, B층에서는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,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구멍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구멍들이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가에서부터 다로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. 자, 이 과정을 통해서 화학적 퇴적암, 암염이 만들어지게 되었죠. 맞는 말, ㄴ과 ㄷ이 정답이니까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